따박따박 스윙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0.4% 사실상 0% 상승으로 보합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장중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장중에는 몇 퍼센트? 그래도 2.5%까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1.8% 시장 자체가 1% 상승 그리고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는 장중의 상승세를 분명히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아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험,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야만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상승 수급이 들어와야만이 우리들이 타점을 제대로 잡고 투자를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상승세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이 정도 상승을 했는지 오늘도 역시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한 이유 그리고 현대차가 0%로 보압을 보여준 이런 이유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현대차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선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문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전쟁이 확전이 될 것인가. 문제는 이제 확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쟁 공격에 대한 것은 거의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이 먼저 자존심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공격으로 인해서 과연 확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월 7일 오늘 이제 7일 기준으로 이제 이란이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었다. 오늘 회의가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내지 내일 혹은 이번 주 내로 행동이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떤 식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전쟁이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추적을 하셔야 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장은 올랐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이렇게 1.8%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상승을 했느냐. 여러분들 조금 난해한 개념이 있지만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 언제예요? 바로 내일 8월 8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옵션 만기일은 여러분들 기간 내지 외국인들이 옵션이 만기 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주가 지수, 시장 지수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통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최근에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상과는 다르게 지수가 과하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자리로 맞춰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옵션이라는 투자 상품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이 투자 손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 돌려놓은 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주가가 팍 꺼지는 이런 폭락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투자하는 건 너무 이르다. 아직까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선물 투자 한번 보시면요. 장중에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 선물을 매수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매도로 돌아선 모습. 선물은 이제 시장, 코스피 시장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 배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푸드옵션, 이제 마이너스 3천억 이렇게 찍혀있죠. 이 말 자체가 뭐다? 아, 이거는 이제 일부러 옵션 만기에 맞춰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옵션은 어느 정도 매도한다. 그러니까 주가를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받치고 싶어한다. 이런 의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테일한 내용은 뭡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하방 배팅을 하는 동시에 옵션 매매로 옵션 만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리스크 해소가 된 게 아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내용들 모르고 투자하시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차 관련해서 결국 또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최근에 또 이제 충전기가 꽂혀있던 기아 전기차가 EB6에서 화재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100여 대에 가까운 차량 손실이 결국 벤츠 전기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아의 전기차 EB6에서도 똑같은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산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체의 위험이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차가 미래라더니 현대차 등 잡게 전기차 올인 전략을 철회를 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이제 오로지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때요? 하이브리트 차 투자 확대를 진행을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기차 관련 상승 모멘텀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으로 전기차 관련 내용들이 나왔을 때 현대차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락장인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까지 약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건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조심, 아직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현대차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 되는지 타점 안내가 다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폭락하기 전 8월 1일 날 또 폭락 조심해야 되는 매도 타점이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금 반등하는 시점이 어딘지를 또 아는 이 매수, 타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타점 안내 다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매수, 타점이 정말 나왔을 때 상상 수급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림을 드릴 거고 동시에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대응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공유를 하니까요. 지금처럼 변동성 장애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부담없이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시장도 3%, 4% 상승과 하락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는 정확히 방향성을 잡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수익 보시는 데 큰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때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계는 최근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사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까지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튀어 오르는 순간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계는 매도로 지금 리스크에 대한 회피, 리스크 해칭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단순히 차트, 그림만 보고 아,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 가격쯤이면 뭔가 살만하다, 살만하다라고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지, 어떤 타이밍인지 그리고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강하게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